으악! 뭐어! 너! 참 미치겠다 김복추 여드름 그깟게 뭐라고 뻥까지 치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걱정했잖아 집에 가서 엄마가 직접 만든 특제약까지 써들고고 위헌 참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모양이 좀 웃기긴 하네 벌써 다 봤는데 뭘 가려 그냥 오픈해 싫어 진짜 국혐이란 말이야 참 볼수록 상여자야 김복추 반전 매력이 있어 그래도 성과는 있네 덕분에 우리 복주방을 다 보고 오 여자 방이라고 내 방이랑 분위기가 좀 다른데 여자 여자한 것도 있고 그거 니 전여친 건데 어쩐지 어쩐지 내 취향이 아니더라고 이거 옷방은 여긴가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정돌아 나왔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? 나도 원래 정리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안 돼 안 돼 야 봐봐 야야 야야야 야 왜 이래 안 돼? 야 뭐가 안 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부를 때 꿈꾼다 부디 영원한 행복 이 길을 꿈꾼다 부디 부르는 너 김국주님 슈퍼 스프링 패밀리 사이즈 배달 왔습니다 복주야 우리 조금만 더 자, 배고프지? 얼른 담배해. 이거 먹으려고 한 번밖에 안 먹고 왔단 말이야. 얼른 먹잖아. 야, 휴게실 가서 먹어. 여기 나 혼자 쓰는 방법도 아니고 냄새 뺴면 안 돼. 휴게소에 리치에 젓가락질이 있단 말이야. 먹고 환기시키면 돼. 아, 뭐 이런. 여기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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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을 더럽히지 마. 내BE compte. 비자, 비자, 비자. 작정하고 와...